네 따뜻한 남자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거는 리뷰가 끝나기도 전에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보라요 디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웅 중 한 명이죠 네 존 페트리치 시그니처 종필이 형 네 마저스티 6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쇼를 갔다 왔잖아요 남쇼에서 존 페트리치를 실제로 봤습니다 아 종필이 형 보셨습니까 드디어? 네 봤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면은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뭐 이럴 생각이었는데 그 존 페트리치는 남쇼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서 들어올 때 그냥 보통 거기에는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그냥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존 페트리치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이렇게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뮤직맨 그 부스에서 이제 팬 사인회 하고 이러는데 다른 아티스트들은 그냥 오면은 편하게 행사 전부터도 그냥 가까이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잠깐 수다도 떨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존 페트리치 사인회 하기 전에는 뮤직맨 부스를 삥 돌려서 두 바퀴 줄이 있고 가드들이 다 줄 통제하고 있고 가드들이랑 같이 입장했다가 진짜 싸임 딱 하고 딱 사라지는 거기서도 좀 클라스가 남다른 가장 VVIP 같은 그런 느낌의 아우라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종필이 형이 그렇게 좀 남들처럼 해주면 그 램쇼에 온 종필이 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던가 이거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거 뭐 언제 다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도 시연해야 되고 분명히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모션이 있을 텐데 아마 그걸 이행하지 못할 게 뻔할 뻔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가드들도 딱 그런 역할을 이제 시간 관계적인 거를 다 조율하기 위해서 있지 않았을까 너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우리 존 페트리치를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그냥 멀리서 실제로 본 걸로 만족을 하고 수염은 점점 더 길어져 가지고 이게 뭐 진짜 지금은 무슨 종교 지도자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종필이 형이 이쪽 계열에서는 종교죠 사실 종교가 맞죠 그러니까 이쪽 계파로 그러니까 뭔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중세시대 보면 무슨 가문에서 뻗쳐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종필이 형을 추종하는 자들이 밑에 무슨 가지 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뮤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존 페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수염이 되게 짧고 댄디한 시절에는 우리나라 배우 중에 권호중 씨를 닮았었죠 이게 털로 뒤덮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았죠 근데 좀 많이 좀 약간 이렇게 예수님이 그 파워리프팅 하시면 약간 그런 느낌 일단 팔 굵기가 많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아우라를 어쨌든 보여줬고 저는 사실 그때 가서 제가 당신이 한국 와서 사인해 준 기타 내가 리뷰했다 이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종필 형님 실제로 보면 등치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그래요? 키가 작아요 옆으로만 살짝 요새 벌컵돼 있잖아요 아 얼굴이 작으셔서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외국 아티스트들 우리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실제로 보면은 작아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참 되게 재밌네요 그 앤디 티몬스 형님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크고 존 메이어도 별로 키가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하고 우리 종필 형님은 부상이 작으시니까 그래서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키가 되게 작고 저는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중에 앤디 맥키라고 있는데 앤디 맥키가 굉장히 피지컬이 큰 거환일 줄 알았거든요? 정말 앙증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오는 비교 대상이 없는 그 비디오로는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체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걸 이번에 진짜 많이 인지했습니다 확실히 외국 아티스트는 두상이 좀 많이 작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오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필 형을 보고 와서 종필 형 기타를 하려니까 또 뭔가 이 마음이 또 되게 반갑네요 예전이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마제스틱 6는 저희가 최근에 할 때도 늘 항상 초고득점을 받아가는 기타 중에 하나로 진짜 잘 만든 기타 웰메이드 기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마제스틱 4월에 있었던 기타는 약발 오래가는 장빛발 기타 사운드 박람회 사운드는 37, 37 이렇게 나와요 85.5 유저빌로티가 20, 20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유저빌로티다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죠 범용성, 조작성, 편의성, 만듦새 이런 것들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5.5 그 다음에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을 때 은총 씨 점수가 끼어들어오면서 85.33 거의 비슷합니다 마제스틱 6의 6은 6가지 소리를 의미한다 은총 씨는 종필이 형 한국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하다 이게 그 싸인 그거 저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만나고 왔습니다 도필이 형은 저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제스틱 6 같이 해볼 거고요 오늘은 에메랄드 스카이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네 700만원 초보 뭐 그냥 약간의 환율 변동 차이 정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마제스틱 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체공학적이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요 스루넥 바디에 핑거링도 굉장히 편하고 쇼스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게 톤도 피해조 픽업이랑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넘쳐요 혁신적인 기술과 범용성의 거의 뭐 총화와도 같은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피해조뿐만이 아니고 그 레인메이커랑 드림캐쳐 픽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20dB의 개인 부스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하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죠 네 마제스티의 컨트롤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픽업 셀렉터고 위쪽에 달려있는 게 피해조거든요 그래서 피해조 픽업 셀렉터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포지션 4라고 봐요 4단으로 보고 요건 마그네틱만 먹습니다 5단은 마그네틱 피해조를 같이 먹고요 6단은 피해조만 먹는데 저희가 예전에 개인에서도 피해조를 같이 썼을 때 되게 독특한 톤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클린톤에서도 클린톤에서도 네 그래서 저 5단에다가 놓은 피해조와 같이 활용하는 사운드가 은근히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거 그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1단으로 놓게 되면 포지션 1이 브릿지가 시리즈로 먹게 되고요 그리고 2단으로 놓게 되면은 2단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그네틱 톤 두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거를 뽑아내면은 패럴렐로 이너사이드끼리만 이렇게만 이너사이드끼리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톤을 집어넣은 상태로 보면은 쌍허이 먹게 되겠죠 패럴렐입니다 그리고 3단 놓게 되면 브릿지 헌버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볼륨을 뽑으면 마그네틱 볼륨은 1번이에요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얘를 뽑으면은 20dB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푸시푸시죠? 네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노스테레오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노스테레오도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여기 별게 다 있어요 직접 하실 수가 있어서 워낙에 많은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옵션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거는 기타 고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편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점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존 페트루치가 뭐 그 어떤 자기의 니즈를 끊임없이 뮤직맨에다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그죠 진짜 그 본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705만 9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5cm 무게는 2.8kg 정말 가볍죠 이것도 사실은 그 유저빌러티의 플러스 요소입니다 주께 42mm, 시비프레티 뚤레 77mm 바디는 오크메, 그리고 메이플탑, 마호가니, 쓰루넥입니다 하이글루스, 폴리에스테르 핀씨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혼두란 마호가니입니다 혼두란 마호가니, 하이글루스, 폴리에스테르 핀씨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 쫙 뻗어 있고 윙이 붙어 있죠 헤드머신은 셀러의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스트링은 어니볼, 슬링키 2240 쓰고 있습니다 뮤직맨꺼 쓰는구나 그렇죠, 그때도 어니볼 부스 주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열반지름은 432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이게 25.5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은 95cm인데 스케일 자체는 스탠다드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의 느낌은 비슷한데 컴팩트한 그 느낌 요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깊이 박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관이 좀 작은 거예요, 하관이 원래 저 뒤로 조금 바디가 더 나갔는데 하관이 짧고 그렇습니다, 프렛은 24 미디엄 전보 프로파일에 스테인 에스의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레이메이커 레이메이커 웟 4개 레이메이커 브릿지에 드림캐쳐가 들어갑니다 네, 브릿지는 피시맨의 파워브릿지, 피에조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게 정말 단순하게 생겼는데 진짜 아밍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픽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컨트롤은 저희가 아까 설명 미리 드렸고요 브릿지 커스텀 존 패트런치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 매트블랙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보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좋겠죠 피에조 없는 마그네틱 온리 사운드입니다 소리가 아주 쫀득쫀득한 게 꽉 차 있네요 그죠 뽑으면 뽑으면 앤 헤벨 소리가 다 나요 좋아요 기에조가 들어간 사운드죠 아우 이 사운드 우리가 진짜 좋아했던 사운드 아멘 좋습니다 멋있다 마셔러 가볼게요 2,000이 활용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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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더, 조금더 많은 것 아이 정말 동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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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지요? 드림 시어터 파티를 잠깐 들려주셨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쳐보려라 아 그니까요 정지영을 한 번 쳐 보니 될까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기타를 좋아하는 취향이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맨이 제일 편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그냥 연주감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손에서 잘 굴러다니는 느낌이 나요 그 뭐 다음 시간도 이제 뮤직맨이 두 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많은 기타를 쳐봤고 실제로 소유해 봤고 버즈 배우면서 또 그게 넓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맨이 가장 치기 편한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무게부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손에 잡히고 감기는 게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얘는 그냥 저 위에 있어요 뮤직맨에서 제일 치기 편한 기타 그러니까 내 기존에서는 뮤직맨이 모든 기타 브랜드 중에서 제일 치기 편한데 얘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제가 존 페트리치를 이누 형만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정부터 갖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기타고 뭐 내가 뭐 이 기타에 대해서 어떤 후보군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기타인데 이거는 치면은 와 이거를 그냥 드려야 되나라는 사람이 생각이 들 정도로 기타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존 페트리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 기타를 잘 만들었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퀄리티죠 좋습니다 은총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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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 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드림샷터커 하나 시연 되니? 그래갖고 이게 뭐 그래도 하려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은 그래도 치고 해야 되는데 저녁에 전화해줘 저 저기 그때 단항에 있었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은총이가 치게 하시죠 오늘 은총씨의 멋진 시연으로 들어봤고요 근데 뭐 저도 뭐 드림샷터커 칠 줄 아는 거 없어가지고 드림샷터커를 친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제가 찾은 게 그냥 그런 거 존 페트루치 스타일의 배킹 트랙 근데 아까 중간에 시연하실 때 드림샷터 약간 그 하이라이트 쭉쭉쭉쭉 한번 훑어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제스티 6 같이 쭉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보러 한주평 드릴게요 이게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기타가 아니고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뭐 한주평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 사실 똑같은 또 결과가 일어나지 않 일어날 거 같은데 광클하셔야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광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버즙이 들어오셔서 마제스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늘 보시고 빨리 누르고 빨리 결제창에 담아놓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아 이거 들어왔는데 살까? 하는 순간 날아갔다 날아갔다 고민하는 순간 품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그냥 뭐 제 기분으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덕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왔죠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를 저는 이제 사실 실제로 딱 보고 싶은 기타리스트 딱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톰의 마니엘 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냥 진짜 공연 안 보셨어요? 네 톰의 마니엘 공연 한국 들어왔을 때 내 안을 못 갔어요 저는 갔는데 한 두 곡자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하하하 진짜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고 나ives 마포아트 센터에서 네 그때 못가가지고 이 롸페트루치를 봤으니까 톰의 마니얼만 보면은 저는 뭐 이제 뭐 기타를 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하고 싶으면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바로 점수 들여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굉장한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20, 디자인 16 총점은 86점인데 선생님이 예전보다 가성비 쪽에서 좀 더 후해지시면서 점수가 좀 올랐고요 저는 저번과 똑같습니다 사운드 37, 가성비 14, 편의성 20, 디자인 17 총점은 88점 그리고 은총씨가 또 올랐어요 은총씨가 사운드 38, 가성비 15, 편의성 20, 디자인 15 은총씨가 편의성, 가성비, 사운드, 편의성, 디자인 다 올랐고요 야금야금 다 올랐어요 야금야금 다 올라서 은총씨가 88 그러니까 이게 모델들 중에서 얘가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제스티 식스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초록별이 은하수처럼 떠댕겨 이렇게 보면 기가 막혀요 어 그러게요 진짜 은하수 같네요 은하수 그리고 디자인에 제가 1점 올려드린 게 제가 초록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에 플러스 이 검정케 쫙 꺼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7.33 역대 스쿼드 3위에 해당하는 점수고요 원래는 역대 스쿼드 5위가 뮤직맨 마제스티 식스 85.5 마제스티 식스를 마제스티 식스가 다시 갱신했습니다 85.5에서 87.33으로 뮤직맨이 전체 스쿼드에서 3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걸로는 가성비를 한 18정도 주고 싶었어요 가성비를요? 네 700만원에 이렇게 못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가격대 성능비 아닌가 무조건 싸고 싸고 싸다고 높은 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싸는 건 사실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죠 그 사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악기의 가격은 지금 상승은 멈출 줄 모르고 그리고 달러도 환율이 계속 비싼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년에는 이 가성비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걸 조금 더 재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 또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오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다들 이 가격에 조금씩 정착하고 있구나라는 그 선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봤을 때 또 얘도 가성비가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편의성이 20, 20, 20이에요 이건 뭐 최초의 편의성 3명 다 만점인 거 같은데 편의성이라는 게 사실 이런 기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항목이에요 맞아요 만듦새와 범용성과 여러 가지 조작성과 연주 편의성과 거의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유저벨라틴입니다 그럼 새해에 들어서 편의성도 좀 우리가 퇴일을 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판더 같은 건 좀 깎고 여전히 옛날 스타일로 뭘 할 수 없는 건 깎아라 4kg 넘는 기타 확 깎고 깁슨도 사실 좀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깁슨, 판더가 점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맨날 15, 16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조금 이제 너무 깎지는 말되 편의성을 이제 좀 재조명해보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제스티 6 덕분에 피 흘릴 기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87.33 역대 스커드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제스티 6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 은총 씨는 존 페트루치보다 이 기타를 더 좋아합니다 스티브 루카스의 루크3 험험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저희는 제 큰일매입니다 기어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